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시에요. 오늘은 제가 차를 타고 가요라는 책을 읽어볼거에요. 얼마나 긴 듯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짧다. 글씨가 짧아요. 단어 공부도 있네요. 딱한 소리에요. 네 하여튼 읽어드릴게요. 차들이 빠르게 달려요. 이걸 보고 영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니야. 애기들. 영어 공부. fast. 잠깐 빠르게 fast. 빠르다? fast. 차가 빨리 달리는 걸 표현하네요. 차들이 천천히 달려요. 차들이 천천히. slow. 슬로우. 천천히. slow. 슬로우. 이거 너무. 여기 근데. 차들이 아주 천천히 가고 있네요. 아까 제 고속도로 내 가지고 빨리 갔나봐요. 모두 차,N assume ак자예요. 모두 차에 탔어요. 모두 차에 탔어요. 차. 각자 Everyone has gone to car and everyone has gone and everyone has sat in the car. 이 뜻은 모든 사람이 차에 앉아있어요. 자, 이제 출발합시다. 출발, start. Now, let's start. 근데 출발에는 go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Now, let's go. 오래된 차들을 보세요. 오래된 차들을 보세요.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See the old cars. See, 보다. 그래서 오래된. Car, 차. See the old cars. 맑아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새 차들을 보세요. New. New. 새로운 것. 새 차. New car. 새로운 것을 new라고 합니다. New. 새로운. 새 것. See the new cars. See the new cars. 우와, 아주 큰 차도 있어요. Big. 큰 것. 크다. 크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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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the very big cars. 작은 차를 보세요. Small.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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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작은. 작은. Small. 작은. 소방차를 보세요. 파이어트럭 파이어가 불이에요. 하고 트럭은 트럭이에요. 그래서 파이어트럭이라고 해요. 트럭이라고 해요. See the fire truck? 보세요. 봐요. 이런게 다 C에요. 그래서 소방차. 파이어트럭 파이어트럭 제가 원래 책만 읽어드리는데 오늘 영어 공부를 하네요. 쓰레기차를 보세요. garbage truck garbage truck garbage는 쓰레기에요. truck는 트럭 쓰레기차를 보세요. 쓰레기차 garbage truck See the garbage truck? dump 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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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차를 보세요 oil truck oil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truck 하고 트럭도 있어요 oil truck 조요타 oil truck 조요타 oil truck oil truck oil truck 저기 보세요 앞에 하얀 차가 가고 있어요 white white 하얀색이 하얀 white 하얀색이에요 white 그래서 see there the white car is going white drop white car 하얀 차가 멈춰 섰어요 웬일일까요? stop 멈추다 stop 멈추다 stop 멈추다 the white car the white car has stopped why it has stopped why 왜 이런 뜻이에요 저기 하얀 차가 멈췄네요 아하 아이스크림을 파는 차로군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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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ruck is selling the ice cream. 바닐라, 딸기, 포도,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냠냠. 아이고 맛있어라. 스타베리, 딸기. 스타베리, 딸기. 바닐라는 그냥 바닐라 위로 해가지고 바닐라라고 하고요. 그냥 포도는 그레이. 초콜릿은 그냥 초콜릿. 여기 딸기, 스타베리, 딸기, 스타베리. 바닐라, 스타베리, 그레이프, 초콜릿. There's many flavor. 아이스크림, 냠냠. It's very yummy. 네, 오늘은 제가 영화 공부를 하는 겸 2차를 읽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봐요. 그러면 안녕.